콕분석TV 구독, 좋아요 꼭꼭꼭꼭꼭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입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룹굴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얼굴이 참 평안하시군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에스겔 48장 35절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애비하는 자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 내가 그곳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생명들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설픈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티끌 같은 믿음이 산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만한 믿음 아멘! 아름다운 믿음 향기로운 믿음 하나님 받으심직한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가 그 믿음을 탐내고 있사오니 주여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적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쓴단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로요 목사요 고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수많은 사모님들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화려하게 강단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실상 우리 남편은 불신자 같습니다 이런 전화를 익명으로 수없이 나한테 하고 있다 이 말 누구한테 이걸 하겠습니까? 자기 성도 붙들고 하겠습니까? 자기 새끼들 붙들고 하겠습니까? 방송 듣고 나니까 박임 목사 붙들고 하소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목사라도 믿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직분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탄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무너뜨리면 그 사람은 무너져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반석의 우리 믿음의 건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모래 위에 모래는 뭡니까? 세상의 지식 위에 믿음을 세운다? 부숴져 버리고 맙니다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금강경이 있고 반야심경이 있습니다 나 불교 출신이다 이것 좀 읽어봤다 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나 반야심경 좀 읽어본 사람이다 아 내려 모르게 자랑스럽다고 계속 들고 있어 그랬구만 그러면 반야심경이 마하, 반야, 바라, 밀타, 신경 이렇게 시작해요 마하라는 말은 절대득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반야는 지혜를 말하고 바라, 밀타는 극락세계,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세계인데 이 반야, 바라, 맞다 잘 안 된다 목사가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잘 되면 되겠어요 머리 깎고 가버려야지 반야심경에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가 나오는데 아재아재, 바라아재 하면 강수연이 머리 깎고 섹시하게 이렇게 있는 포스터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나이께나 드신 분들은 아재아재, 바라아재 영화 나온 거 비군이 강수연씨 생각날 텐데 무슨 뜻이냐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하면 건너가라, 건너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진리를 추구해요 저 언덕편 강한 덕에 진리가 있을 것이다 거기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성경에도 홍해를 건너면 저 요단강을 건너면 그 약속의 땅이 있을 것이다 하고 건너가는데 약속의 땅에 건너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찔렀고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 버린 예수를 이방인들이 주워서 이방인들이 구조로 삼았습니다 저 건너편 강한 덕에 아름다운 천국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우리는 저 건너편 강한 덕 진리 대신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번양을 찾아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를 믿는 분들은 아직도 아재 아재 바라 아재 승아재 하면서 아직도 질의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약에서 질의를 찾고자 강한 덕 편에 진리가 있다고 건너가자 건너가자 하는 아재 아재 바라 아재도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이 질의를 찾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질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더 엔드 타임이죠 천국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 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말할지 몰라 오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잠을 잤는데 못 일어나 그러면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건데요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자 주의 신부된 자를 찾으러 오신다고 했어요 그 주님이 찾으러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집니다 선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죠 그때 여러분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여러분 그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죽기 전에 20가지 질문을 친필로 써서 너무 궁금하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 19번째 질문 가운데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돈 많은 우리나라에 최고로 돈 많은 회장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큐 본 적 없으세요?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인기가 많고 명예가 대단해도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우리 발이 땅에서 안 떨어졌다 이건 절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등불을 준비하고 아멘입니까? 신랑이로다 할 때 등불을 가지고 주님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원하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생방송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어요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박영민 목사님이 어떻게 이번 주에는 설교를 할까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될 때는 유튜브 생방송도 해드리고 페북 생방송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릴까요? 마지막 때는 때에 맞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 때에 맞는 내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을 살아가는 이 때에 이런 주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목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목마르게 기다리는 겁니다 시대에는 정말은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 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인자가 올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짓밟힐 것이다 이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 오랜 세월 그 땅에 짓밟힘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그 땅이 회복됐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냐 했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야 계속해서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스라엘이 황폐에서 버려진 바 됐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주님을 환영할 때까지는 내가 오지 않을 것이다 집밟히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바루카바바셈 아도나이 이 말이 바로 마태복 2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바루카바바셈 아도나이 바루카바바셈 아도나이 이걸 내가 정말 지금 유대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마태복 23장 39절입니다 이거를 내가 허수영 우리 소프라노 허수영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몇 주 후에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유대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 내가 올 거다 이거예요 바루카바바셈 아도나이 바루카바바셈 아도나이 바루카바바셈 아도나이 바루카바바셈 아도나이 복대되다 오는 이여란 말인데 영어로는 웰컴입니다 오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이 강 건너가면 그들이 메시아 안국 이루어지라고 찾아갔는데 메시아 안국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이제 공중 강림하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늘에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저 그리스도의 극렬한 치열한 그 통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환란이 임할 때 그들은 그때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찌른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통해하며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7년 대환란 때 있어질 사건이고 지난주에 제가 천년 안국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65장에 아까 우리 불렀 찬송 있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버리고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을 것이다 나무의 수명은 천사를 사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 사자들이 풀을 뜰 것이다 이제 여러분 그 육식하는 짐승들이 초식동물로 변하게 됩니다 백세에 죽은 사람은 아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그 메시아 안국 에루살렘을 성읍으로 하는 천년 안국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마귀가 잠깐 놓이죠 그 전에 마귀는 무종에게 사슬에 완전히 결박되어 갇히고 노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천년 안국에 있던 모든 자들이 심판답에 섭니다 그게 백보자 심판이죠 그리고 이제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예수 안에 질의를 만난 모든 자들은 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입니다 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 시간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2절을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2절 자 다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니 자 보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다 그랬죠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의 의를 힘입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면 안 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강 건너 건너가자 건너가자 그거는 아재아재 바라아재하고 똑같은 거야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아멘 그 예수를 만날 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고 아멘 이 믿음을 복된 믿음이라고 그런다니 깨닫는 거 박수로 한 거야 그리그리 할렐루야 주류국기 1장의 사입장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 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시면 호래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요 예 하나님 네가 선거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럽니다 이것은 회계로의 부르심입니다 회계로의 부르심 다 같이 회계로의 부르심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요 어떻게? 회계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것으로 두 번째 신발을 벗고 선 모세를 다시 한 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야 예 하나님 너는 내 백성에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에게 가라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회계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비 두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분의 예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돼 나한테 뭐 절대로 요구하시면 안 돼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안 죽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그 선거자님이 그래 영광교회 따라왔다가 죽을 뻔했다고 근데 나한테 그래 오메오메 그 양반은 사투리 잘 쓰잖아 오메오메 죽을 뻔했구만 내가 아직 안 죽는 건 사명이 있는가 봬 그러더라고 사명이 있는가 봬 아직 남은 사명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야 마지막 너보산이라는 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야 예 하나님 이제 너는 네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 너는 네 지팡이를 요소한테 주고 네 두루마기도 요소한테 넘겨주고 이제 올라와라 이게 바로 마지막 안식세계로의 부르심입니다 다 같이 안식세계로 부르심 이 안식세계로의 부르심이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 번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은 두 번 부름받았어요 마지막 한 번의 부름을 남겨두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 공중제림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땅끝에서 조를 맞으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땅끝에서 복음 열심히 전하는 중에 들림 받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다뤄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를 회개시키시고 그 보혈로 씻기신 다음 내게 사명 맡기셔서 감자 캐고 고구마 씹던 이 초라한 총을 하나님이 열방으로 보내시며 마지막 주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제 별명이 코프스 목사죠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나오는 들서의 불로 열방을 치받아 땅끝까지 이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요절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강한 비전입니다 코프스 용사지 온다라는 책에 쓴 그 내용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열방을 치받으면서 이곳 쪽을 다니던 이 코프스 목사의 마지막 뿔의 방향을 마지막 땅끝인 이스라엘 그 에르살렘으로 정하셔서 저를 그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송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주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서울 김포인광교회와 올드브리지 미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은 더 좋은 장소 베러프레이스입니다 더 좋은 나라 베러컨트리 더 좋은 장소와 더 좋은 나라를 찾아가는 끝없는 여정 그 끝없는 여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면 안됩니다 잘 이해가 안되도 따라가면 지혜자를 따라가면 좋은 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지혜가 있죠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 정도를 좀 아는 사람들을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걸 통째로 보는 사람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아무튼 이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집 부리지 말고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하세요 제발 좀 부탁했는데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둔 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어디 집입니까?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번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더 나은 보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14절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내가 애국인과 나그네라 이 말은 나는 본향 찾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고향에 살고 지금 내가 이민도 안 갔는데 내가 애국인이고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본향 찾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 곳은 이곳이야 영원히 우리가 그어 할 곳은 저 천국 아버지 집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타국에 사는 것이고 나그네인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말입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났죠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 그러나 본향을 가라 그러면 나는 내 고향 한평을 가야 돼 나는 한평을 사랑하는 사람이오 그래서 어제 한평의 역사를 내가 책을 읽었어 읽어서 도움이 될 것도 없는데 내가 한평 구수될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장할 것도 아닌데 왜 읽었느냐 내가 태어난 본향이니까 그러나 나는 거기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여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하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에 있구나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나는 이태리오 갔어야 돼 내가 봐도 내가 전공을 했으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뽕짝 전공해도 내가 구자옥하고 내가 뜨개서를 했을 것 같고 우리 샤론이가 뽕짝 가수 구자옥을 좋아해요 구자옥 목사님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었는디 뭘 믿을 수 없었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사가 뭐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죽었다고 이러면 샤론이가 가위를 잘 먹어야 여자아들의 피부가 좋은데 제주도에서 귤이 왔는데 안 먹어 그래서 야 천혜향이다 먹어라 안 먹어 아빠 이거 구자옥 목사가 보낸 거다 먹을게 인연이 아빠가 죽은 건 안 먹고 우리 구자옥 목사님이 제주도 갔는데 너무 천혜향이 맛있더래 그래서 생각이 나서 나한테 보낸대 훌륭한 목사더라고 뭘 맛있게 먹을 때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게 맞는 건데 여신이 먹는데 내가 상났다는 건 좋은 거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미국 지폐 소개해줬어 미국에서 내가 구자옥 목사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는 그곳으로 갑시다 아멘 그 영원한 아버지 집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그것을 꿈꾸시고 그것을 탐내시고 그것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태어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는 건데 저는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순교하는 게 소원입니다 저는 예수를 위해 주는 게 소원이에요 난 주기철 목사가 너무 부럽고 손양훈 목사가 너무 부러워 나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는 분들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위해 죽는 게 최고의 축복이더라고 네 뭐가 드럽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 들인들 뭐가 압박했습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설교를 하냐고 그래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 성대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목은 아파와도 그날의 주님 만나면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한금별류관 주가 친히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고울의 왕 1호세 한 마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열고울의 왕 1호세 이 세상의 삶은 Sad ending, Happy ending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슬픔으로 인생을 마감할 거냐 행복으로 인생을 마감할 거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더 나은 Better place Better country예요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나라 그럼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Happy ending이에요 아멘이시죠? 지금 고난이 있어도 좀 괜찮아요 옆 사람한테 좀 힘들지만 참읍시다 괜찮지 않습니까? 빨리 인사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아멘 내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눈물이 터질 것만 같은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셔 툭 건드리면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툭 건드리면 눈물이 터질 것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길 데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행복이 당신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시라고 우리는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돼야 돼 다가 다음 주에는 메노라라는 그런 촛대 있지 않습니까? 촛대 제가 이번에 우리 우리 교회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안집사님이 저한테 메노라된 촛대를 하나 선물해 주셔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 근데 이 촛대를 만드는 게 최고 성막의 기구 가운데 가장 힘든 그래서 모세가 70번이나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70번째 완성한 게 이 메노라 촛대인데 이렇게 있잖아요 살구나무 것으로 된 거 일곱 촛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촛대 사이로 일곱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근데 그것을 금으로 쳐서 정금으로 쳐서 만들라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부어서 만들면 편하잖아요 틀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부어버리면 딱 촛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메노라는 쳐서 만들라 민숙기 신명께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 이걸 금으로 순금으로 쳐가지고 이걸 촛대를 만들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70번이나 실패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처럼 만들려면 때로는 이렇게 고난과 환란으로 처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금 같은 촛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때로 환란이 와도 감삼으로 받아 아멘이시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은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질 것은 놓치리 말아야 할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은 뭐냐 천국입니다 다치 천국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분에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누군요? 이사랑 아브라함 이삭 야굽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다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을 따라 죽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희미하게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었다 그 말이야 주님이 주신 약속을 확실히 붙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각각입니다 왜 천년한국 끝날 때 천년 동안 마귀가 무적에 갇혔을 때 죄 없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동치하는 나라에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잠시 마귀를 풀어놓습니까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버린 그 말인데 아닙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동에도 네 믿음은 변질되지 않는 정금같은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 한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인 치마 붙들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아들 믿음 덕터게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찌합니까 각자의 믿음이 정금같이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은총과 평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나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분이 가신 것은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혼인은 먼저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과 같지는 않습니다 정혼하면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고 남편이 혼인잔치 전까지 부인이 살 집을 예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죠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배로 가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신랑이로다 스탑한 소리가 부를 때 신부들은 공주로 끌어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버려지는 것이고 땅 아래에서는 7년 동안 트래블 그 뭡니까 그 환란 그 큰 환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 환란에 참여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버림받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일하다가 그 말입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그 말은 뭡니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해가 비춰서 일하고 있고 어느 한쪽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랩처 끌어올릴 겁니다 그때 우리 들림받아야 돼요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아재아재 바라아재 하면서 헤매면 안 되는 겁니다 강원동에는 뭐가 좋은 게 있겠지 그렇게 기대만 가지고 가서 그거 헛박허삽니다 가난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실망하죠 왜 우리는 전 세계를 여행해 봤잖아요 아니 텔레비전으로 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나도 정말 많은 나라를 도시를 여행해 봤지만 너는 성경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땅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잖아요 가보니까 그만큼은 안 돼 완전히 황폐하고 버려든 땅이었잖아요 사람 하나 없고 나무 하나 없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키부츠 또 그 녹화 운동을 통해서 동산으로 만들어 놓기는 낫지만 그러나 그러나 금수강산은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 땅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땅 내 이름을 그곳에 두리라 그래서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영혼은 뭐냐 그 사람이 파마를 20만원짜리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파마가 비싸더만 나를 진짜 여자들이 한 번 미용실 가면 그냥 뭐 이거 색깔 넣었다 뺐다 넣고 이거 뭐 바다 입히고 기름 뭐라 그래 그런 거 세팅가 뭐 이런 거 뭐 허구라면 20, 30만원 바로 나오더만 여자들세 아니 저 시골에 가면 우리 저 동네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뽀글파 만오천원이면 하는데 그런 아줌마만 보다가 서울 와가지고 내가 놀래버렸네 조금 신경쓰면 50만원 나오더만 하 놀랬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아름다운 영혼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럼 그러니까 그 영혼한 본향을 아는 사람은 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청소년연합집회를 인도했잖아요 블라디보스톡에 그 연애주에 있는 많은 그 이제 그 청소년들이 모였는데 블라디보스톡 한 주만 그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아시죠 그 한 그 연애주만 해도 우리나라만큼 커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까 어디서 왔다는데 기차 타고 열다 시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왔냐니까 방언받으러 왔대 그러냐고 그래 이제 그래 집회를 하는데 다 성령 세례가 이메소사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한 러시아 여자분들 제가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에리베이터 앞에 러시아 집회 사진 나오는데 한 여자분이 이거 이거 눈 눈 그거 화장을 너무 진하게 눈물을 흘리는데 검정 눈물이 흘려는 거야 난 눈에서 검정 눈물이 나오고 처음 봤네 꼭 귀신같은 걸 검정 눈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울어져끼는지 화장을 해서 눈이 막 시뻘하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울어 그렇게 이제 은혜를 봤는데 간증을 시키니까 세상에 간증이 그런 간증이 있어요 조그마한 애 18살밖에 안 먹은 애가 저는 사실은 마약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블라드버스 독디 골목에서 마약을 매매하는 그런 마피아의 조직권이라고요 나는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마약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마약을 매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리아 하고 우는 거야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간증하는 거 청소년들이 목사님 저 담배 폈는데 제가 끊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있지만 마약하는 애들이 그런 일도 없거든요 러시아는 그래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3일 지났는데 성교사님 아들이 전화가 왔어 뭐라고 왔냐 목사님 기억하세요 그 저 마약 안 켰다고 간증하네 기억하지 내가 너무 놀랬잖아 걔 죽었어요 왜 죽었는데 권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피아 조직원이 너 안 팔아? 마약 안 해? 이 새끼 그리고 그냥 그쪽으로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도 우리가 영상에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러시아 집회 영상에 막 뛰면서 춤추는 애 있어요 그 아이거든 그래서 내가 가끔씩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나 보일 때가 있어 영상이 수없이 많이 돌아가니까 보면 제가 천국에 있겠구나 내가 천국에 가면 이 친구가 제일 멀어 달려올 것 같아 나한테 아 목사님 오셨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리냐고 막 나는 끊어안고 왜 나 때문에 천국 가시니까 나 좀 미안하긴 해 젊은 친구가 먼저 가서 나 안 만났으면 그 친구 지금도 마약 파고 있을 텐데 나 만나가지고 먼저 갔는데 나 좀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삶은 뭐하고 있어 예수 만나고 쫙 그 약속 지키고 순교하는 게 축복이지 그래 안 그래 대현아 그러냐 안 그러냐 그렇지? 고린도 우소 4랑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라 다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예요? 안 보이는 걸 주목해야 돼 보는 거 주목하고 살지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이 세상은 저 그리스도 그리스도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사와 곤세 정사가 뭡니까? 정치 아닙니까? 곤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도가 싸웁니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은 절대로 평화하고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여러분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고하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고고하게 네 고고하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기여겨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절막이고 상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 중에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멀리 베는 너의 시원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아멘이시죠? 네 저 사모하는 집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뜨겁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온 가족이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수 11장 13절에 땅에서는 애국이가 나그네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한 자들은 번양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말하고 말했죠 결코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본 사람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러니까 사랑한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영혼을 거스려 내 영혼은 주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는 말입니다 연약해요 이 육체를 여러분들이 곧비를 잡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육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육체의 소욕을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소욕만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한삼도 빠짐없이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나그네는 슬픈 겁니다 왕따 당하고 네 그 우리 이기봉 목사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이기봉 목사가 지금 미국에 부목사로 가 있어요 미국 한인교회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서글픕니다 그래 야 천하의 이기봉이 왜 서글프냐 그 친구는 조폭이었거든 대구에서 그래서 내가 부르면요 그냥 예 목사님 그러면 될텐데 예 목사님 예 목사님 꼭 조폭처럼 대답을 해요 조폭 또는 예 형님 예 형님 이러잖아요 그래서 야 좀 노고나고 가면 조폭 같다 우리가 그러는데 목사님 서글픕 여기서는 좋은 아파트 살고 말이죠 어디 가도 진짜 3,500원이면 콩나물 국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콩나물 국밥 나 애국에서 오면 무조건 콩나물 국밥 먹습니다 하여튼 애국만 갔다 오면 공항에서 오는 길에 무조건 콩나물 국밥 집에 들어갑니다 콩나물 국밥 집이 들어가서 콩나물 한 그릇에 들어가야 나그네 이색이 끝나 저는 콩나물 국밥이 딱 드러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게 좋을 수가 진짜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디 필리핀 갔다 오든 무조건 기국길에는 콩나물 국밥 4,500원 요새 500원이 오른 것 같더라 원래 3,500원이었는데 조금 내가 가시게 하더만 아프리카 갔다 오신 분들 대접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또 내가 갔다 오면 대접 좀 하셔 6만 원이면 20명 대접해 아니 뭐 아니 돈 10만 원 가지고 20명 대접해 세잖아 3,500원 밖에 안 하니까 설급하대 제가 이제 몽골 사람들을 100여 명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에서 붙어져 있습니다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를 제가 이제 왜 안 오냐고 계속 저한테 목사님 좀 오세요 오세요 그러는데 몽골 가면 제가 VIP 대접을 받습니다 연예인들 거기에 뭐 국회의원들 거기에 뭐 성교사 훌륭한 뭐 사람들 가수들 많이 이제 저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많이 초청을 하니까 이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자기들은 낙은 애들이라 이 말이에요 타국인이고 한국에서 그 애국인들을 돌아보지 않죠 벽돌로 머리를 찍었다는 게 한국 사람이 해시거다가 어떻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몽골사람이 머리를 찍어버렸는데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중간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머리 찍은 사람은 구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여학생이 고려대학교 다니는데 여자애인데 자기 자기 학비도 없는데 어떻게 막 융통해가지고 300만을 만들어가지고 변호사 선입을 했어요 그 변호사가 300만은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변호사님 나한테 누구냐 내가 이 사람 보호자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아예 기소 자체도 안 돼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막 변호사가 당신 그 찍은 사람과 함께 9시 뉴스 나오고 싶어 내가 조치 좀 할까 그랬더니 막 부득부득 떠는 거예요 이분이 빨리 조치해 이거 배상 준비하고 근데 이게 누구도 편들어지지 않으니까 왜 애국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러운 일이 많아 이 세상을 통찰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세상을 사악하게 만듭니까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번양 천국으로 가는 소망 그것을 굳게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뽀소 1장 21절 24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는 떠나도 좋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도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야 아멘이시죠 지금 떠나고 싶으나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직 하나님께 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번양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참으로 그 소망 가운데 가야 할 때를 알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편 97편 11절에 뭡니까 의인을 위하여 빚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랬어요 다시 의인을 위하여 빚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은 것이요 제가 줄에 설 때 제가 203번째 줄에를 샀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 나오는데 같은 라인에 있는 분이 축 결혼 봉투를 들고 있더라고 결혼식 가십니까 어떻게 아냐 목사님이 신령하다는 거야 나한테 봉투 보니까 알겠네 그랬지 자기 이모 아들이 결혼하신대 그 딸이 우리 교회 나오는데 아버님이 나를 친하게 나하고 친한데 다음 주에 댁길이 댁길 뭔 말인지 몰랐어요 다음 주에 댁길이여가지고 네 군데 결혼식을 가야 된대 우리가 댁길이다 말이 있었잖아요 나 구양모한테 배웠네 다음 주가 결혼 결혼하기 최고 좋은 날이래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댁길이래 댁길 그래갖고 네 군데 가야 된대 다음 주 걱정이네 결혼식 갈까봐 이 사람들 친척 중에 결혼식 많이 할 것 같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른 친척 결혼식 가서 손 들어봐 초청받았다 많지는 않구나 가지는 말 봉투만 보내 아셨지 봉투만 보내 괜히 가면 부패 3만 5초짜리 먹어버리고 나면 남는 것도 없애 그러니까 그냥 전해줘 나 못가 미안해 근데 축하해 그러면 더 좋아해 진짜요 진짜라니까 봉투만 가면 더 좋아해 고마워해 아니 3만 5초짜리 남지 않아 그거 먹어버리면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결혼식을 굳이 갈 필요가 없어 미리 만나서 커피 한 잔 사 얼마나 좋아 그리고 딱 봉투를 건네버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훌륭해 나 못가 예배드리니까 그치만 진짜 축하해 그러면 더 좋아한다니까 아시겠지 봉투만 전해줘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를 오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오래한 사람은 별로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두 시간 반밖에 안 하는데 저는 설교를 여기서 끝낼게요 이제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성랑개비 같은 치열을 풀어요 성랑개비 같은 이만해요 이만 이거 성랑개비 크잖아 이거는 하여튼 이만한 성랑개비 같은 치열을 푸는데 1만 6천 킬로를 헤엄쳐나갑니다 그 치열이 밀물에서 푸는데 바다로 올라가버려요 그래가지고 1만 6천 킬로 여러분 지구가 4만 2천 킬로 둘레가 그러면 지구 끝까지 간다는 얘기에요 1만 6천 킬로면 이게 반지름으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아가지고 팔뚝만 해줘 연어가 그래가지고 어디로 온 줄 아세요 자기 치여가 박류된 곳으로 옵니다 치여가 박류된 곳으로 헤엄쳐 오는데 이 헤엄쳐 오는 과정이 눈물 납니다 진짜 이 치여가 흘러갈 때는 이렇게 흘러가고 폭포수를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쉬웠어 폭포 떨어지면 그만인데 그런데 이게 돌아올 때는 폭포수를 흘러떼러 내려왔잖아요 이걸 올라가야 하잖아 15미터의 폭포수로 올라가 연어가 처음 듣는 얘기야 폭포가 내리고 있는데 그 폭포를 타고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힘이 빠지면 떨어져가지고 눈깔이 빠져버립니다 눈깔이 빠졌으면 거기서 살다 그만일 텐데 안 그래 연어는 끝까지 또 한 번 올라가 그래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또 이제 평평한 길에 누가 기다려야 돼 곰이 기다려야 돼 곰이 곰이 연어가 올라올 때가 된 걸 알고 기다려 그래가지고 곰이 막 촥였어 크 음 뭐 그런데 봤잖아 예? 연어가 그 연어가 귀향하는 길에 곰들이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돼갖고 연어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기후가 비슷해야 이게 고향을 정확하게 찾아갈 텐데 이게 온난화가 돼갖고 이게 방향을 잃어버린 거야 안 오니까 연어도 괴롭지만 곰들이 뺄싹 말라버렸더만 연어가 올 때 그걸 먹어야 토스로 살도 찌고 이렇게 겨울잠도 자고 할 텐데 겨울잠 자다 죽어버려 꼬미 살이 아니 잠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내가 연어의 귀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런 미물도 하나님이 정한 본향을 향해 가는데 성냥개비만한 그런 치여가 내려가서 1만 6천 킬로로 헤엄쳐가서 그 대양을 헤엄치도 살던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니다 가야 돼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돌아가잖아 그 험한 길을 돌아가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때 안 오는 사람은 진짜 사람도 아니다 진짜 이거 인간이지 진짜 아휴 근데 온난화 이거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고향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 땅이 너무 좋아 아파트를 파라다이스로 만들어놨어 아파트 안에 수영장도 있지 헬스크럽도 있지 카페도 있지 보험 없는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본향을 잃어버려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잃어버린다니까 옆사람이 정신 차려야 빨리 빨리 얘기해줘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더 나은 본향 가야 된다 아멘이시죠 더 나은 본향을 가야 돼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읍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나파 소리 날 때 뚜우우 할 때 우리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생겨 내가 이름을 져준 사람들 삼순이, 춘자, 말자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은혜, 기쁨이 막 이렇게 져줘서 다 그러면 어떤 이름을 하나님이 부를까요 춘자라고 안 불러 내가 지어준 이름으로 부른 거야 크셨네 일출봉에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월 성신으로 그 징조를 알린다고 그랬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문자 그대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 영광 중에 오신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내 길에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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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는 하나 그룹을 하늘 위하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청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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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